네, 오늘은 제목이 짧습니다. 밥은? 밥은 두 글자입니다. 밥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잘못을 절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걸린 적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고가 컸던 거라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 무지하게 혼나고 욕먹고 등짝도 여러 차례 맞고 아주 그 후로도, 혼난 후로도 한 몇 주간은 거의 한 달 정도 된 시간 동안 집에서 크게 웃지도 못하고 막 TV 보면 웃고 있다가도 부모님 나오시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피해 다녔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혼나고 부모님 막 엄청 혼내시고 저는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한바탕 다 혼내신 다음에 씩씩 숨을 고르시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자 저는 이제 슬슬 말이 끊긴 채로 항상 침묵이 흐르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고개 떨구고 있다가 슬슬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쯤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신 끝에 한숨과 함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딱 두 글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밥은? 밥은? 저 아직도 그 두 글자가 선명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혼내시고 한참 있다가 야, 밥은? 밥 챙겨 먹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그랬죠. 밥 못 먹었어요. 주세요. 아니고 괜찮아요.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야, 먹었어? 안 먹었어? 당장 목소리가 올라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맛을 거라 싶어서 바로 안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바로 데리고 나가서 설렁탕을 해주셨어요. 하필 설렁탕이라 마치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수갑 찬 차로 후륵후륵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서 그 와중에도 좀 묶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아니, 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엄마구나. 엄마,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분명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그때 분노가 가득했어요. 배신감, 실망감. 이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하는 맹렬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잘근잘근 씹어 먹을 듯한 그 눈동자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올 말은 화분이 아니고 저놈을 매우쳐라. 매우치고 지하감옥에 가둬서 물 한 모금 주지 말아라. 이래야 맞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냐면 답은이었어요. 이것은 그래도 아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정이 솟아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올 만큼 그 마음이 그 정도 잘못, 그 정도 화가 아니었어요. 마음은 아직까지도 온통 분노와 꼴보기 싫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등짝이 그렇게 아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바라보는 중에 문득 끼니는 챙겼는지 걱정이 되고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놈을 담매에 때려죽이고 싶은, 아니 때려죽이고 싶은 건 너무했고 매우 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밥은 먹여서 쫓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간 무서운 날들 끼니 동안 아들의 밥을 챙겨온 습관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 거르는 건 안 되는 줄 아는 어른들의 신앙과도 같은 이데올로기도 하겠죠. 명백한 미움이 여기 있는데 자식이지만 날 너무 환하게 하고 아프게 했으니까 이건 교육적 차원이 아니에요. 너도 아파라. 안갚음하고 싶은, 나도 모르게 저도 아프게 해야겠다. 때려줘야겠다. 혼내줘야겠다는 정말 사람인지라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미움과 그로 인한 공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해줘야겠다가 아니에요. 있는데 못해주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그 미움과 공격성과는 별개로 서로 상세되거나 서로 덜해지거나 하는 일 없이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적으로 병립하는 측은지심입니다. 그런 게 그 두 글자에 있었어요. 밥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종종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물론 좋은 면과 싫은 면이 다 있겠지만 좋고 사랑스러운 면이 싫고 미운 면을 압도할 때에야 즉 너무 좋아서, 꼼깍지 씻었다 그러죠. 너무 좋아서 싫은 면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야 그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움이랑 사랑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으로 인한 용서, 극률, 자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먼 얘기가 돼버려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미운데, 화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용서하고 극률을 베푼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큰 미움, 이 큰 분노를 다 사귀고 흔적도 없이 집어삼킬 큰 사랑이 정말 신화적인, 전설적인 사랑이, 압도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그때, 그때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풀려야지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속상함이 다 풀어지고 나서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믿고 꼴 보기 싫은 내 마음이 다 해결되고 나서야 최소한 그걸 보상받을 만한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그 관계에서 주어져야 음, 이제는 사랑할 만하다. 이제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 벌써 사랑하자.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내 미움과 분노에서 잠시 눈을 돌렸을 때 불교 같으면 이제 피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할 텐데 아무튼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 내 집착을 살짝이나마 벗어나는 초타람이요. 내려놓음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미운 짓만 하면서도 골라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그저 하하하 웃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매번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태는 아마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적 남과 나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그런 비현실적인 감정이요. 구호가 아니고 그런 척이 아니고 미움이 분명 있는데도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인 사실 온통 이기적이라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온통 이기적이라서 안 그래도 사랑과 미움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자라나기 쉬운 그 터전에서, 그 마음의 터전에서 다소 밉고 원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하자고 어느 때는 의식적으로, 어느 때는 따스한 마음으로 어느 때는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에 붙들임화되어서 애써서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먹고 사랑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애써서 물 주고 비료 줘서 키워내는 어떻게 보면 손만이 가는 섬세한 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시대 친구들한테 크게 대어서 내 다시는 저 사람들이랑 상족은 안 하겠다, 아쉬울 거 없다 했다가 그래도 좋은 매실 눈에 들어오면 에잉, 그래도 하면서 못내 눈에 밟혀서 그거 청 담아서 보내는 게 사랑이고요. 저 간사 도저히 못 참겠다. 나 리더 자리 내려놓고 다른 팀 가겠다 하다가도 또 간사가 무슨 실수에서 팀이 요동할 때 대신 팀원들 붙잡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쉬운 소리 들어놓는 그게 사랑이에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박혜진이 범인이라고 굳게 확신하는데도 정말 저놈이 틀림없는데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아넣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마구 패다가도 그 얼굴 바라보면서 유명하게 됐었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게 사랑이에요. 영화 이야기한 김에 미워도 다시 한 번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돌아봐서 키워내고 그렇게 돌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아직 드러내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신방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요셉은 왜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의 형들을 다시 찾지 않았나요? 왜 형들이 왔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주석들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도 스스로 용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은혜롭게 써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무리한 해석이에요. 요셉에게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다고요? 다 해결되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형들 이거 아무리 좀 일반적인 인간 감정이랑 일반적인 행동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요셉이기 요셉이라고 미음이 없었겠어요? 원망이 없었겠어요? 아니 노예로 재수로 보낸 시간이 십수년이에요. 정말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보닥보다 더한 밑바닥 정말 더한 처참한 가운데 꽃같은 청년 20대를 죄다 보낸 사람이에요. 아무리 요셉이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없었을 거라고 아무래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래요. 안 찾은 게 아니에요. 형들을 안 찾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안 찾은 게 아니에요. 못 찾은 겁니다. 차마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못 찾은 거예요. 사랑한 아버지 베냐민은 그립지만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멋내 원망과 미움이 솟아나는 그 얼굴들 그 형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어서 차마 못 찾은 거예요. 만나서 뭐 어쩔 건데요.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정말 어디 광에 가둬놓을 거예요. 못하잖아요. 상식이 있고 하나님 경위한 사람이니까 차마 복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하오 웃으면서 아무런 일도 없을 듯한 듯이 얼굴 맞대고 살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미뤄둔 거예요. 외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걸 못 보시니까 기어코 형들 쪽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요. 애초에 목적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목적이 그거기도 하고요. 온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의 꿈꿈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고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은혜롭고 신앙적으로 은혜롭지만 그건 그거고 계획은 계획이고 원망은 원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큰 은혜로 갚아주셔서 애굽에 총리 만들어주시고 나이 서른해 총리 만들어주시고 아들들도 둘 얻게 하시고 그래서 첫째 하늘은 다 이전노라 해서 문화세로 만들고 이러지만 하나님하고는 해결을 했지만 그래도 형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저 악의로 죽이려다가 그나마 손을 안 더럽히겠다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안갚음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찾아오면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알고 그 안에 선한 뜻을 찾고 그래서 더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고난 가져다 준 그 사람 직접적으로 나한테 했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원망스러워요. 미워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정책 안 드러내고 그저 물어본 거예요. 이리 시비 걸어서 궁금한 것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아니 우리 한 형제고 어쩌고 너희 한 형제라고? 여기 있는 게 전부야? 아니 사실 집에는 막내가 있는데 야 그럼 막내 왜 안 왔어? 왜 걔만 집에 왔어? 데려와봐. 데려오면 정탐꾼 아니라고 믿어줄게. 여기 말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막내 데려오면 막내 있으면 정탐꾼 아니고 막내 없으면 정탐꾼이에요? 아니 무슨 막내 있는 사람 정탐꾼 못하게 정해져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즉 막내가 있건 없건 걔가 오건 말건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정탐꾼이니 많이. 근데 억지 부려서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고 그래요? 요셉이 나름 일을 만든 거예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와 베냐민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운데 베냐민은 너무 그리운데 특히 이제 베냐민은 혹시 형들만 없으니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베냐민은 왜 없지? 혹시 형들 베냐민도 해치운 거 아니야? 걱정됐을 거예요. 아니 이상해요? 아니 걱정됐을 거라고. 근데 베냐민은 너무 그립고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형들은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도 이제 빼내볼 수가 없고 형들이 그러면 죽기 살기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냐민만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빼내와서 야 너 형들 틈에 구박받지 말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해줄게. 애국의 모든 무기용화를 내가 너에게 내가 널 돌보지 못한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 베냐민에게 다 부어주겠다 하고 그렇게 데려오려고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꼭 데려오라고 시몬까지 인질로 딱 잡아놓고 막상 데려오면 은잔 훔쳤다 누명 씌워서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해도 필요 없다고 다 가라고 하고 그만 종이 될 것이냐 하고 이렇게 딱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 다 가면 베냐민은 사실은 내가 I'm your brother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진짜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언정 이 대목까지의 요셉의 의도는 딱 그거였어요. 그렇게 볼 때 42장 처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오늘 베냐민과 제외하였을 때까지의 이 내용은 겉으로는 그냥 무난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요셉이 그 은밀한 심정 가운데서는 아주 격정적이고 긴장 가득한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어요. 형들은 믿고 아버지는 그립고 차마 복수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외면해서 심 뚝 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거든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근에서 구하라고 주신 사명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온갖 생각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건강하신가요? 어디 아프신 건 없나요? 베냐민은 왜 안 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여나 형들이 해코지는 안 당하고 있는지 구복권을 사는 건 아닌지 걱정도 했다가 집에 있다니 그나마 안심도 했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데려가야겠다 결심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형들이 우리가 예전에 동생에게 범죄한 바로다 그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렇게 뉘우치니까 또 회안일지 아픔일지 진짜 뭔지 모를 감정 울컥 솟아와서 몇 번 울고 그런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완전 아주아주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여기까지의 이 내용 이 대목들을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겼노라 유다가 희생하고 나오고 요셉의 마음 녹이고 그래서 요셉이 사실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이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대목을 그저 아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사랑하지 못한 것 아직 용서하기 전 아직 형제들을 받아들이기 전 용서라 그냥 잘 참았을 뿐이지 용서라 사랑이라 말하기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제게도 신은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아니 그저 감내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서부터 사실 예전에는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한 판 싸우고 안 보면 됐을 저걸 마음 편한 청년이었다가 사육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럴 수 없게 되면서부터 또 그런 간사와 리더들 동력자들이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마음 끓이면서도 정말 이를 갈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부터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이 시간 걱정과 원망 가운데서도 마음의 관계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시간이 역시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아직 그만한 은혜 그만한 사랑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용인할 수 있는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게 또한 귀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합니다 만찬도 직접 열어서 식사도 같이 해요 베냐민 데려와라 하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두고 그냥 돌아와라 모든 대거리를 자기가 직접 해요 남의 뒤에 숨지 않습니다 물론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목적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요셉이 직접 할 필요 없어요 그가 원한다고 했을 때 부하 중 하나를 내세워서 적당한 핑계로 그를 데려오게 하고 붙잡아두어라 하고 명령하게 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형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베냐민을 빼앗기고 돌아가고 야곱은 졸지에 한 아들을 더 잃고 베냐민과 요셉은 그냥 둘이 잘 살았겠죠 야곱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터져버렸을 겁니다 형들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이후에 그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는 그 큰 사랑과 용서에 그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최종적으로 베냐민 말을 빼앗아 왔을 때 어차피 형들 난리치고 알잖아요 어차피 반발할 그들을 구구히 따르지 않고 어차피 목적 잃었으니까 베냐민 잃었으니까 그냥 안됐겠어 하고 운전 박대하고 내보냈다면 결코 그 집안은 다시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말하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호의도 직접 베풉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가 기근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집을 도우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들의 자루에 다시 돈을 직접 넣게 합니다 만찬을 열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아직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줍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노라 자화하는 유다의 희생이 유다의 희생이 그의 마음을 녹일 때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용서로 야곱의 집을 회복시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마침내 충만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그 용서로 그를 이끌기 전까지 아직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노예로 날 팔아넘긴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 요셉이 최종적으로 이룬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날 노예로 팔아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있게 받는 그 사랑은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내가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물만 아프고 비명시는 사람인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에 대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은신은 그저 감내하는 사랑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미운데 밉지 않다 원망스러운데 원망스럽지 않다 아하하 다 괜찮아 하고 마음 넓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미워도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정말 믿고 원망스러워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거기까지는 못하겠다고 한계를 지을지언정 마냥 사랑으로 안아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래도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번만이야 다시는 안해 아 진짜 이걸 내가 이걸 왜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입에 달려 살면서도 다시 한 번 손 내밀어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랑도 진짜 사람이 보일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랑도 처음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들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마주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마주 앉아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들이 한 얘기를 그들이 후회를 듣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침내 바로 이렇게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바로 발걸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암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손 내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사랑할 수는 없어 너 마음의 믿음 너 솔직히 밉잖아 너 솔직히 원망스럽잖아 근데 왜 거기서 웃고 있어 너 위선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 녹여밀 사랑의 큰 능력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충성함에 나아갈 때 곧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그 후에야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그 전까지 참아내며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무턱대고 솟아올라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은혜만 많이 받고 그러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져서 그 사랑이 그 감정들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 난 만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한몸 되는 사랑을 이루어야 할 자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서 그 사랑을 키워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그 한계 내 마음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여전히 있어서 정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저 열심히 다시 한번 참고 사랑의 사명 감당하려 노력하십시오 위혀도 다시 한번 그 영혼에 관심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극률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밥을 먹고 다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을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